이번엔 좀 더 신중하게 사람을 골라주십시오. 우리가 필요한 인간은... 네, 어머, 어때서요? 야, 진짜, 어머. 학생, 일어나요. 기상시간이에요. 배우는 자세가 덜 됐군요. 수업시간에 졸면 안 되죠. 우리 교칙에는 퇴학이란 조항은 없습니다. 단, 중퇴는 가능하지요. 사망시험은... 지퉁수가 너무 많이 닮았다며... 아, 뜨거워. 지퉁수가 너무 많이 닮았다며... 야! 너 형사 맞아? 나? 맞네, 형사. 안녕히 가세요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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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